이스라엘 군이 대거 휴가 갔을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 용키프루에 맞춰 아랍 국가인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침공하며 발발한 제사차 중동전쟁에 이스라엘의 절대우방 미국이 무려 5천 번이 넘는 비행수송작전을 감행하는 등 노골적인 지원을 거듭하며 폐망할 뻔한 이스라엘을 구제해 주었고 이에 전쟁 당사국이었던 이집트와 시리아를 비롯해 미국의 편파적인 간섭에 분노한 석유수출국기구 오펙 회원국들이 한창 전쟁 중이었던 1973년 10월 17일 미국 네덜란드 등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와 함께 원유를 5%씩 단계적으로 감산할 것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사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도 안 된 1974년 1월 1일 기준 당시 원유 가격은 전쟁 발발 직전의 양 4배 수준인 배럴당 11.65달러로 치솟으면서 폭등하는 육아에 전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년 만에 원유 가격이 무려 4배 이상 치솟자 전세계 각국의 물가도 함께 폭등하기 시작했고 한창 움직여야 할 선박들과 한창 가동해야 할 공장들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전세계 곳곳에서는 사재기를 비롯한 품귀 현상들이 나타났으며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에 전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집권 세력들의 지지율마저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결국 냉전 중에 미국 편에 섰던 국가들도 폭등하는 물가와 폭락하는 지지율에 두 손 두 발 들며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각자 도생의 길에 들어섰고 베트남 전쟁 패전과 브레트노즈 체계 붕괴에 이어 제1차 석유파동까지 겪으며 연이어 체면을 구긴 미국마저 이스라엘에 대한 노골적인 원조로 인해 골이 깊어진 중동 산유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크게 위축된 미국 달러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중동 산유국들의 토라진 마음을 풀어줄 만한 선물꾸러미를 가져가기 바빴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 미국을 비롯해 콧대가 높디 높았던 서방 선진국들마저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위기 국면에 빠지면 빠질수록 산유국들은 전세계 각국의 구애 속에 선심쓰듯 원유를 국가에 판매하면서 이래 없던 경제적 호황을 누렸고 이렇게 전세계의 역학관계가 석유라는 중요 자원을 놓고 재편되고 있을 때 대표적인 산유국 중 하나인 이란에서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란 팔라비 왕조 제2대샤 모하메드 팔라비는 이슬람교의 성법을 국법으로 채택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들과는 달리 석유 판매로 인해 창출된 막대한 수익들을 독점하면서 이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세력들은 비밀경찰 사바크를 앞세워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철권통치를 이어갔고 이에 이란 국민들의 민심은 점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이웃 국가들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경제적 호황을 소수의 팔라비 왕조 일가에 독점당하며 아직도 궁핍하게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이란 국민들은 팔라비 왕정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민심의 분노는 이슬람주의를 비롯해 공화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을 표방하는 것으로 구체화되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왕정을 반대하는 시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1978년 초부터 시작된 팔라비 왕정 반대 시위에 대해 이란 국왕 모하메드 팔라비는 군경을 동원해 시위대를 상대로 발포까지 하며 막무가내 식으로 진압했고 시위때마다 수십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유혈사태 속에서 시위대는 이란 국민들 중 대부분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 어느덧 이란 정세는 국왕 모하메드 팔라비 대 반항정 이슬람의 대립 구도로 격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의 항구도시 아바단의 렉스라는 극장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등 팔라비 왕정 대 반항정 이슬람의 갈등을 증폭할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고 이란의 기간산업인 석유 관련 노동자들까지 파업을 선언하며 시민들과 학생들로 이뤄진 반항정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1973년과 1974년 전세계를 강타했던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가 가실 무렵인 1978년 대표적인 산유국인 이란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 또 다시 육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란 국왕 모하메드 팔라비는 군산의 각을 꾸리며 더욱 새가 불어나고 있는 시위대의 강대강으로 맞섰고 제2차 석유파동이 불어닥칠지 모른다는 학계의 경고 속에 이란의 은행원들을 비롯해 공무원들까지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이란 국왕 팔라비 퇴진 시위는 어느덧 500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사회운동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무렵 석유수출국기구 오펙에서는 1979년에 4단계에 거쳐 원유값을 대거 인상할 것을 결의했고 점점 더 고조되는 팔라비 퇴진운동 물결 속에 이란 국왕 모하메드 팔라비는 결국 하야를 선언하며 1979년 1월 16일 마침내 이란을 떠나 한급하게 해외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1964년 이란 국왕 모하메드 팔라비에 의해 진작에 해외로 추방당했던 이란의 이슬람 율법학자 롤라 호메인이는 해외에서도 반항정 인사들을 규합하며 자신의 육성을 녹음한 테이프들을 통해 반항정 시위대에게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결집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 어느덧 이란의 이슬람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어 팔라비가 해외 망명한 직후 이란으로 돌아와 이란 이슬람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노골적인 지원을 받아 이란 수상 모하메드 모사데크를 내쫓고 수립한 친미 친서방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린 호메이니 정권에 대해 이슬람교를 앞세워 반미 반서방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며 조만간 세계 맞부딪힐 커다란 충돌을 예상한 전세계 원유시장은 들썩이기 시작했고 이란이 국민투표를 통해 왕정을 폐지하고 이슬람공화국으로 변모할 무렵 석유수출국기구 오펙은 당초 1978년에 미리 의결했던 일정들을 앞당겨 원유값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숙청을 하며 정세를 안정시키려 했던 호메이니 정권은 독자적으로 영거프 유가를 인상했고 이에 당시 전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석유를 무기화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미 오르고 있던 유가는 더욱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이란 이슬람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슬람주의자들은 호메이니의 비호 아래 반미 반서방을 외치며 보다 궁극적인 이란의 자립을 촉구했고 이에 호메이니 정권은 과거 팔라비 왕조가 미국과 맺었던 조약들을 폐기한 후 미국의 석유를 수출하는 것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이렇게 이란 내 반미 감정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 속에 급기야 이란 이슬람주의자들이 미국 대사관을 무단침인 무단점거한 후 주이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란과 미국 양국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극단의 관계로까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관계가 극으로 치닫는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1979년 6월 28일 오펙은 불안한 국제정세를 명분삼아 원유값을 파격적으로 인상했고 이렇게 또다시 전세계 경제는 제2차 석유파동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우리나라 대한민국 박정희 유신정권은 외부적으로 1977년 미국에서부터 서서히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코리아게이트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인권탄압 등으로 인해 미국 지미카터 정권과의 첨예한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강남불패의 그 시작이 되는 역대급 뇌물살포 뇌물수수 사건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과 정권노조 사측이 연계되어 힘없고 빽없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차마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동일방직 똥물 사건 그리고 박정희 유신정권 말로의 촉진제 역할을 했던 YH 무역 사건이 서서히 확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중대한 문제들과 충격적인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제2차 석유파동이라는 초대형 경제 위기마저 덮치며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한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전기료를 비롯한 공과금 인상과 생필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폭등으로 가뜩이나 여러 사건들을 지켜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였던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고 이러한 경제난은 민심 위반의 증폭제가 되어 박정희 유신정권 종신독재 종말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